돌하 로아의 전투방식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으며 꽤나 비슷한 클래스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결과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메에서 로로 이주하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메이플은 클래스 간 밸런스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가뜩이나 금전적인 투자를 최대한 많이 투자하여 내가 강해진 후 개개인의 역할이 따로 없이 딜 직무로 싸우는 전투 구조상 캐릭터를 선택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성능이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그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현재 로스타크에는 이 영상을 올리는 2021년 2월 27일 기준 총 19개의 클래스가 있으며 그 중 아델과 같은 초 5피 사기캐는 존재하지 않고 분명 성능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클래스들은 각자마다의 전투 스타일과 파티에 기여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클래스에 대한 숙련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에 모든 클래스가 각자의 매력이 있고 밸런스 패치 또한 소외되는 클래스가 없도록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캐릭터 선택의 기준이 성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실 수도 있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로스타크에서의 캐릭터 선택 기준은 취향입니다 나는 활잡이가 좋다 나는 마법사 힐러가 좋다 나는 탱커가 좋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끌리시고 하고 싶은 취향의 클래스를 고르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취향 저격을 위해 메이플에 존재하는 직업들과 컨셉이나 전투 스타일이 비슷한 클래스들을 엮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실 메이플 클래스에 대한 인식이나 성능은 잠시 잊어주시고 혹시 메이플에서 원래 좋아하시는 컨셉이나 플레이 스타일이 있어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성능이 안 좋다고 해서 못했다면 로스타크에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4개의 전사 클래스 중 첫 번째로 버서커입니다 양손 대검을 사용하는 RPG 전사의 표본적인 클래스입니다 로아 클래스에는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데 버서커는 폭주하여 광전사 모드가 되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메이플에서는 마찬가지로 양손검을 사용하며 폭주할 수 있는 히어로 거기에 변신을 하면 강해지는 카이저를 섞은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분노의 광전사, 주인공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클래스를 좋아하신다면 버서커를 추천합니다 전사 클래스 중 두 번째는 디스트로이어입니다 거대한 망치를 사용하는 상남자 클래스로서 중력을 이용한 망치 공격으로 공격 속도는 느리지만 높은 방어력과 피격 면역으로 버티며 때리는 한방딜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메이플에서는 포람을 사용하며 적을 때리면 유지력이 증가하는 다크나이트 망치를 사용하며 방어력이 좋은 팔라딘을 합친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느리지만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상남자 디스트로이어를 추천합니다 전사 클래스 중 세 번째는 워로드입니다 건 랜스와 방패를 든 로스타크 유일의 탱커 포지션 클래스이며 남들 다 피하면서 딜할 때 보스 바로 앞에서 막으면서 딜하는 파티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무려 보스의 패턴을 씹음과 동시에 어그로를 자신에게 끌 수 있는 도발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 파티원들에게 실드도 주기 때문에 어떤 파티에서든 워 황제는 환영받을 것입니다 메이플 유저분들은 미하엘과 팔라딘을 합친 것과 같은 생존력에 딜까지 준수한 클래스라 평가했습니다 전사 클래스 중 네 번째는 홀리나이트입니다 로스타크의 둘밖에 존재하지 않는 서포터 포지션 클래스이며 적을 처단하는 한솜검 스킬과 신의 율법서를 통해 아군을 지원하는 버퍼입니다 로스타크에서 서포터들은 다른 클래스들에 비해 딜 능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파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영받습니다 메이플에서의 컨셉은 팔라딘이지만 칼을 든 비숍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딜링과 버프의 하이브리드가 가능하다는 매력 원래부터 성기사 컨셉의 클래스가 끌렸다면 홀리나이트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무도가 4인방입니다 첫 번째로 임파이터 펀치로 겁나 후두려 패는 시원시원한 타격감을 가진 파이터로 체력과 방어력도 준수해서 로스타크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직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용이 나온다는 컨셉은 메이플의 바이퍼와 비슷하나 타격감은 블레스터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스킬 사용이 쉽고 조작 난이도가 낮은데 타격감은 좋은 강력 펀치 캐릭터를 원하신다면 임파이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기공사입니다 기공을 이용한 무수리 컨셉으로 드래곤볼의 초사이언, 에네르기파, 원기옥을 모두 사용합니다 로스타크의 클래스들은 각자마다 필살기인 각성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원기옥의 데미지가 모든 각성 중 일품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플에서는 마찬가지로 초사이언, 원기옥, 에네르기파를 모두 사용하는 바이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기옥 할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지시던데 왜 그러시죠? 매님들 여러분도 원기옥을 던져보고 싶으시다면 기공사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배틀마스터입니다 굉장히 쉬운 조작 난이도로 유명하며 임파이터가 주먹이라면 배틀마스터는 발차기가 일품이고 거기에 엘레멘탈 자연의 힘을 곁들였습니다 다음 달인 3월 배틀마스터의 남성 버전인 스트라이커가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며 메이플에서 비슷한 클래스 또한 이름이 스트라이커로 자연의 힘을 결합하여 싸우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창술사입니다 언얼또와 찌르는 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원시원하고 화려한 전투를 보여주는 클래스로 메이플에서 본키가 아란이었던 매님께서는 창술사를 해본 결과 언얼또는 아란과 거의 유사했으며 콤보가 차면 아드레날린 상태가 되어 강해지는 컨셉과 화려하긴 하지만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콤보를 구사하는 점이 겹친다고 합니다 본키가 아란이신 분들은 창술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헌터 5인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데빌헌터 그리고 여자 데빌헌터라는 컨셉으로 나온 건슬링어를 함께 소개합니다 두 클래스 모두 쌍권총, 샷건, 라이프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며 데빌헌터는 샷건이 강력하기 때문에 근접해야 하고 건슬링어는 라이플이 강력하기 때문에 원딜입니다 새 무기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로스타크에서 거의 최하위의 방어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어 조작 난이도와 최상위에 속하기도 합니다 매님들께서는 하나같이 총잡이인 캡틴과 유사하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총을 좋아하고 컨트롤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블레스터입니다 화염방사기, 미사일, 포탑소환, 그리고 핵을 터뜨릴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전사에는 디스트로이어, 헌터에는 블레스터가 있을 정도로 느리지만 강력한 화력을 보여줍니다 메이플에서는 캐논 슈터와 메카닉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중화기 로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치없이 블레스터를 추천하겠습니다 세번째 호크아이입니다 로스타크 유일의 활잡이 캐릭터로 메와 함께 싸우는 원거리 딜러입니다 메이플에서는 신궁과 보호마스터를 언급하며 이 직업들의 인식이 최하위라 하였는데 호크아이 또한 좋은 밸런스의 로아 생태계 중에서도 이와 비슷하여 뭔가 짠했습니다 하지만 밸런스 패치에서 대놓고 다음 밸런스 패치 때 사냥 예정 선고를 받은 상태라 활잡이가 로망이신 분이라면 마음 놓고 호크아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레벨이 높아지면 다 셉니다 네번째는 스카우터입니다 드론을 조종하며 드론과 함께 싸우고 아이언맨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이 메이플의 일리움 스킬과 비슷하며 전체적인 느낌은 제논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드론과 함께 전투하며 드론과 합체하면 아이언맨이 된다는 신선한 컨셉의 클래스를 원하신다면 스카우터를 추천합니다 마법사는 현재 3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처음은 아르카나입니다 아르카나는 카드를 이용하여 스택을 쌓고 스택을 터뜨리는 콤보를 구사하며 파티 시너지보다는 개인의 딜량이 강력하기 때문에 가장 메이플스러운 클래스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덱에서 카드를 랜덤으로 뽑아 다양한 효과를 노리는 플레이가 가능하며 메이플에도 카드를 사용하는 팬텀이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조작 난이도는 높은 편으로 딜이 정말 센 딜러를 원하신다면 아르카나를 추천합니다 두번째는 서머너입니다 다양한 정령 친구들을 소환하는 소환 마법사로서 소환수들을 조종하고 소환수 스킬을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창이라는 강력한 스킬도 사용하며 메이플에서는 용을 소환하여 싸우는 에반과 그나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머너의 소환이 훨씬 다채롭고 평소에 가까이서 싸우기보다는 멀리서 싸우는 원거리 마법사를 선호하신다면 서머너를 추천합니다 세번째는 바드입니다 홀리나이트와 함께 로스타크의 둘밖에 없는 귀하신 서포님이며 하프를 연주하여 아군을 지원합니다 홀리나이트가 하이브리드 버퍼라면 바드는 힐러 그 자체로 메이플에서는 하프를 든 비숍같은 느낌이라 합니다 모든 파티에서 기다리고 있는 황족 서포터를 꿈꾸신다면 바드를 추천합니다 올해 여름쯤 마법사 신규 직업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파이어볼, 메테오, 라이트닝볼트 등 원소를 사용하는 정통 법사 클래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직업은 아니지만 메이플로 따지면 모든 원소를 다루는 하인즈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살자 3명입니다 첫번째로 데모닉은 암살자 같은 느낌보다는 악마의 힘을 사용하여 악마로 변신하거나 악마의 힘을 억제하여 무기 데미지를 끌어올리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메이플에서는 데모닉과 똑같이 잠식 스킬을 사용하며 변신을 할 수 있는 아크와 가장 닮은 클래스입니다 조작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며 본인에게 악마 같은 면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다면 데모닉을 추천합니다 두번째는 블레이드입니다 양손에 검 두 자루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공격하는 클래스로 메이플의 듀얼 블레이드와 찰떡이지만 로스타크의 블레이드는 등 뒤에 검이 하나 더 있어 삼도류 클래스입니다 듀블이 아닌 트리블 조로를 경험하고 싶다면 블레이드를 추천합니다 리퍼는 단검과 은신을 사용하고 적의 뒤로 기습하는 진정한 암살자 캐릭터입니다 현재 로스타크에서 딜이 가장 강하다 알려져 있으나 체력과 방어력이 낮아 높은 조작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메이플에서는 섀도우와 컨셉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만장일치였습니다 지금까지 로스타크의 클래스들을 매의 유저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 정리해보았는데요 로스타크는 아직 2년이 막 지난 게임이기에 클래스가 다양하진 않지만 성능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취향대로 캐릭터를 선택하면 만족감있게 오래오래 키우실 수 있을거라고 자부합니다 젠더라 캐릭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중에서라도 원하시는 취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씨 돌수였구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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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